자 자 나도 들어가볼까?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하이 그래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켜져 있네 오늘은 지금 몇 시야? 5시 24분 저녁 먹을 시간 그쪽들은 출근할 시간인가요?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네요 되게 빨리 출근하네 7시 반이면 출근할만하지 그때쯤 학교 갔으니까 저 밥 먹으러 왔어요 짠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잠깐만 나 밥 비벼야 되니까 아이고 뭐야 휴지 없어 아이고 여기 쓰지 뭐 나이스 뭐가 이렇게 샜어 나 밥 먹을 준비 좀 할게요 여러분 오자마자 밥 먹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저녁 시간인 걸 어떡해 오 이거 밥이 숟가락이 있네 오주장도 이 안에 있잖아 오 밥을 넣고 오주장을 넣고 다 너무 짤라나? 그치? 짤 것 같지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 드세요 아침 그리고 PT 형한테 보낼 거 사진 한 장만 찍고 됐어 이제 맛있게 비벼 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겠지 나 아까 점심 뭐 먹었더라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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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다 LA 갈비 먹었어 비록 몸은 뉴욕에 있었지만 LA 갈비를 먹었다고? 뭐야 이거 밥 속에서 뭐가 나와 됐다 아 이제 더 안 나오겠지 뭐 오빠 또 자러 갈게요 너무 졸림 자전가 불러주세요 자전가가 문제야 지금 자러 간다고 지금? 잠시만 이보세요 내 이름은 참아 안 읽겠어 내가 이름은 안 읽지 지금 자겠다고? 안 되지 지금은 내일 있을 공연을 위해 시카고에 왔습니다 근데 시카고 아주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어 언제 비비냐 이거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비비는데 좀 집중을 해야돼서 멀티가 안 좋거든 어 고기 맛있어 보이긴 한다는데 됐어 그만 비빌래 자 여기 튀김도 있다고 짠 원래 튀김 사진은 찍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국물이 있었는데 내가 아까 무슨 국인지 못 봤어 어 된장국이네 싹 오빠 오빠 한입만 주라 아이 뭐 자 드세요 아직 덜 비벼긴 했는데 맛있겠지 그래도 비비기 귀찮아서 그냥 이 상태로 먹을 거예요 어차피 다 들어가면 또 안에서 섞일 거 어차피 다 들어가면 또 안에서 섞일 거 이건 뭘까 왠지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 음 음 튀김 사진은 피티쌤한테 보내야지 아야야야야 사진을 잘 찍으면 돼 제발 제대로 비벼 먹어 아니야 난 열심히 비볐어 다만 밥이 안 비벼지는 것 뿐이지 근데 몇 분째 비볐는데 안 싱겁냐고요? 딱지? 원래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라면서 그래야 밥알이 안 뭉개진다고 근데 뭐 다 들어가면 똑같지 뭐 데잇 맛있어 이 고추장 맛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잖아 오늘 시험인데 몇 번 찍을까 오늘이 며칠이냐 30일 30일이니까 3 더하기 0은 3 3번 찍으세요 3번이 그리고 제일 무난해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우리 공연장에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줘요 김치찜도 있었고 또 뭐 있었더라 뭐 김치찌개 또 뭐가 많아 어쨌든 간 굉장히 많아 좋아 그래서 또 그중에서 고기만 걸러먹는단 말이지 또 그중에서 고기만 걸러먹는단 말이지 또 그중에서 고기만 걸러먹는단 말이지 아 맞네 거긴 7월 1일이구나 아 아 그럼 7 더하기 1 해고 8 뽑을 순 없잖아 그럼 안 돼 그냥 3번 뽑아 10번 뽑아 식탁에 과자 아이고 오면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구요 너무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 뭐야 하지만 그래도 안 먹게 된단 말이지 아 왜 나 잔데 자꾸 근데 나도 나 같아도 잘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시간이면 오케이 잘 사람들 잘 자요 악몽 좀 꾸고 지금 리놀이방 안보고 나가서 자겠다는데 내가 좋은 꿈 꾸라는 소리를 하겠어? 노란색 과자 현진이가 짜다 그랬다고 어 이거 좀 짜 맛있게 필요해 그래서 이건 뭘까? 만두 새우인가? 오징어네 일하러 간다고? 아침 메뉴 추천 아침 메뉴 추천 아침은 뭐니 뭐니 해도 김치찌개 스팸 너무 좋다 맨날 밥 챙겨주냐고요? 제우에피해서 맨날 밥 챙겨줘요 새끼 다 챙겨줘 너무 좋지 않아? 근데 뭐 여기서 한식 나오는데 한식도 엄청 맛있어 이거 밥 먹고 뭐 할 거냐고요? 운동하러 갈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랑 그저께 콘서트 하나라고 대기실에서 맨몸 운동밖에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운동을 좀 해야겠어 내가 진짜 옛날에 콘서트 끝나고도 운동하고 콘서트 하기 전에도 운동하고 그랬는데 야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나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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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야 이따 볼게 회사 도착했어 오케이 화이팅 오늘은 스키직이 뭐 드셔? 아직은 아무것도 안 드셔 아우 이제 양정인 브이앱 하는 거 정료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고 아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 해 시카고는 오후 5시 36분입니다 맞아 맞아 스키직이 어제 꿀잠 잤대 어 꿀잠 잤대 내가 왔을 때 뭐 난 잘 잤으면 됐다 생각해 왜 이렇게 웃기냐고 보고 진짜 웃었네 왜 이렇게 웃기냐고 보고 진짜 웃었네 녹음을 해 녹음을 해서 찬이 형한테 보내가지고 비트를 찍어달라 하겠지 정말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녹음해서 비트 찍고 거기다 가사 쓰면 그게 녹고 새로운 신곡이지 뭐 그게 스키직은 스키직이를 아낍니다 이건 뭘까 고구마일까 운동한 다음에 뭐랄까 하냐고 꼭 나 염색할 거야 어제 스키직이 실티 1위 했다고? 영향력 대단한데 대단해 대단해 안 되겠다 스키직이한테 질 수 없지 노력해야겠어 그 전에 버섯 좀 먹고 아니 이게 색깔이 되게 금방 빠져서 뒤에는 약간 초록색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똑같은 색깔을 좀 더 덮으려고 핑크머리에? 안 돼 핑크머리 하면 왜냐면 나 깜짝 놀래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안 할래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싶겠지만 그래도 실티를 왜 알아듣는 아이돌 5년 차면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귀에 다 알아듣지? 아 머리 좀 자를까 하는데? 아니 머리 기르고 싶더래가지고 좀 길렀는데 민우야 나 타당 가는데 아직도 신림이야 신림이야 얼마 안 남았네 서울대 입구 낙성대 사당 봉천 대림은 신림 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질퉁간 아 이 옷은 엄청 많이 다녔지 나는 아냐 머리 그렇게 많이 안 길릴 거야 난 부산 2호선만 알아 부산 2호선은 진짜 사람 진짜 많아 그 사당에서 김포 가려고 타면은 강남 쪽에서 퇴근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타가지고 진짜 맨날 꽉꽉 차 있었어 그래서 항상 거기 막차 타고 갔지 아니야 근데 2호선보다 9호선이 진짜 멋있어 대단해 진짜 9호선은 최고였어 김포 골드라인 아 그것도 사람 진짜 많다더라 나 근데 그거 얼마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1인 5랑 같은 지하철 탈 확률은 자 이과 스테이 한 번만 계산해 주시죠 1인 5랑 지하철에서 만날 확률 나는 학원 다닐 때 못 탔냐고요 저는 버스 타고 당산역 가가지고 당산역에서 2호선 타고 갔어요 오 오 오 오 안돼 아니야 나 가끔 지하철 타 에이 제로는 아니다 나 진짜 가끔 지하철 타 제가 연극 보러 갈 때나 가끔 김포 갔을 때 김포 골드 그것도 타기도 하고 또 뭐 타더라 오 나 꽤 탔는데 7호선 그래 7호선 2호선 어 10호선 5호선 지금은 제로지 내가 지금은 지하철 탈 일이 없지 시카고니까 4호선 좋다 등에 담 걸리면 어떻게 푸냐고요? 등에 담이 걸렸다고? 등에 담이 걸렸다 하면은 그러게 어떻게 풀지? 그거 한의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3호선을 진짜 제일 많이 안타본 것 같아요 4호선도 많이 타봤고 5호선도 많이 타봤고 1호선도 많이 타봤지 4호선? 4호선 사당 사당 그 서울대 공원 어릴때 거기 많이 가봤고 9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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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탔는데 나는 개화역에서 탔다가 그러고 공항철도도 많이 탔다 또 이 시카가 2호선이 김포공항에서 때려서 평촌? 들어봤는데 4호선? 들어봤지 담이 걸리면 담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 서울대 공원이냐 서울대 공원이냐 서울대 공원 아닐까 서울대 공원은 서울대 앞에 있겠지 아닌가 반포도 많이 갔고 고터도 많이 갔어 왜냐면 김포에서 재협비 가려면 그래 반포에서 내렸거든 내가 고터는 뭔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힘들어 연극 뭐 헤어에서 보긴 하는데 근데 안 보러 간지 진짜 오래됐다 아니 고터에서 진짜 그 뭐야 JYP까지 가는데 차 막히면 진짜 1시간 넘게 걸린다니까 그거? 그게 말이 돼? 말이 될 수는 있지 6호선은 뭐 있지? 6호선 응암 합정 그 라인 아니야? 내가 또 지하철은 잘 안다고 배불렁 143번 타고 143번 타고가? 어딜 가? 난 안가 그거 탄 적이 없는데 143번은 오빠 그냥 지금 헤엄쳐서 한국 와주면 안 돼? 나 수영 못하는 거 알잖아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지금 이거는 안 돼 안 돼 큰일 나 그 앞에 발 안 닿는 데만 가면 끝이야 나는 지하철 얘기 왜 하는 거야? 나도 몰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나 오늘 승민이 대신 롯데 야구 보러 가 오늘 야구해요? 나는 야구를 잘 안 봐서 몰라 배 타고 날아와는 배 타고 와랑 날아와 그거구나 배 타고 날아오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배로는 비빔밥 제가 한 호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랑 콩나물 조금이랑 고기가 남았네 아휴 이런 이태원에 디저트 가게 있는데 거기 푸딩 맛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축구파야 야구파야? 내가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축구는 그 같은 빌라 사는 동생들하고 잠깐 조금 하다가 그 외에는 안 했어 근데 그 확실히 스포츠를 둘 다 좋아하긴 했어 왜냐면은 아버지랑 같이 월드컵 할 때 그 치킨 먹으면서 봐서 봤었거든 그래 근데 난 공이랑 안 친하지 그치? 우리 아버지가 친해 그래서 난 옆에서 같이 봤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재밌더라구 재밌더라구 아니 나 초등학교 때 야구는 좀 했어 그 캐치볼 잘 잡았어 나 배드민턴 좀 잘 쳐 배드민턴은 댓글 읽을 때 스테이 이름 보냐구요? 여기 그냥 댓글 바로 글씨 옆에 이름이 써있어 아 맞아 나 족구 써보 엄청 잘했어 촬영한 거 봤지? 탁구 칠 줄 알지 근데 이거 이렇게 치고 내가 받지 못하지 내가 플라잉 요가도 잘하지 나 진짜 이렇게 따져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다 잘하잖아 이러면 안 돼 아육대 배드민턴이 있어? 내가 아육대에 배드민턴이 있었어? 내가 안 본 건가? 아닌데 볼링은 내가 친구들 따라서 볼링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손톱 이 안쪽까지 박살이 나있어 항상 그래서 안 쳐 손 썼잖아 족구 할 때 아 그럼 다리랑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거 써도 되지 그럼 너무 억지였어 오케이 인정 양궁 양궁은 좀 할만해 양궁은 좀 할만해 테니스 쳐봤냐고 초등학교 때 우리 테니스부가 있었는데 체육 시간에 한 번 했던 거 빼고는 기억이 안 나네 체육 시간에 한 번 했던 거 빼고는 기억이 안 나네 나 좀 있으면 필텍 안다 필라테스 아침부터? 필라테스 아침부터? 야 아침부터 잡아 놔 가지고 몸 굳어있는데 이렇게 쭉쭉 뜯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아프겠는데? 피구 피구나 나 피구 잘했나? 컨디션마다 달랐던 거 같은데 컨디션 마다 달랐던 거 같은데 사격은 나 사격 잘해 왜냐면 태권도장에서 그게 있었어 이렇게 사격 쏴서 뭐 하는 거 있었는데 그때 아주 백발백중이었다고 농구! 농구도 좋아했었어 근데 그거 농구만 하면 손가락이 하나씩 늘어나서 오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지 사격 재밌어? 좋아 뭔가? 우리 리노는 못하는 게 뭐야? 수영! 다트 잘하냐고? 다트를 잘하지는 않는데 다트를 할 때 운이 좋아 안 해본 스포츠가 뭐야? 나도 안 해본 스포츠를 골라보고 싶다 안 해본 스포츠를 얘기해보자 군대에서 휴가 많이 받겠네? 그치? 그래 재밌을 것 같아 난 탁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 근데 원래 실제 총은 한 손으로 사격이 안 된다며? 엄청 그거라며 이 아침부터 너 브이앱 보고 있는 내가 레전드다 진짜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박수 지금 이 브이앱을 보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키 잘 타냐고? 어 스키? 난 스키 잘 타 그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무섭긴 한데 그 잘 타가지고 중급에서 초중급으로 이제 그 딱 갔는데 그 급이 다르더라고 완전 진짜 하 진짜 그 내가 몇 년 만에 스키를 탄 거였지 그때? 난 어쨌든 간 초등학교 이후로 스키를 타본 적이 없는데 성인이 되고서 한번 가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발발 떨면서 초급자 코스에서 A자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었어 근데 탈만 하대? 그래서 초급자 코스에서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좀 속도 좀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탔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쑥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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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는데 어 좀 잘 돼 그래서 중급으로 가지 중급도 좀 잘 돼 그리고 여기 또 중급이랑 또 옆에 보니까 뭐 이제 어린 분들은 뭐지 좀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초보분들은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팻말 쓰여 있길래 오케이 나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서 도전할지 너무 잘 타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한 세 번 타고 좀 더 어려운 구간으로 갔지 어려운 구간에서 이제 갔는데 진짜 친구랑 나랑 다신 서로 얼굴을 못 볼 거 했어 너무 그래서 다시는 거기 안 가고 계속 중급에서 놀고 있었어 아니 진짜 이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불을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A자도 안 되고 보드 타냐고? 보드 못 타 와 진짜 다이스키 재밌다 맞아 살기 위해 내려갔어 나 진짜 스쿼트 할 때보다 힘들었다니까 허벅지가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A자 이렇게 잡고 아아 하면서 내려갔어 여기서 진짜 내가 한쪽 다리라도 삐끗한다 그러면 만약에 살짝이라도 중심이 기운다 그러면 난 여기서 오늘부로 끝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진짜 아아 하면서 내려갔어 그리고 거긴 진짜 다신 안 가 그 경사가 진짜 다르더라 아니 난 그 리포트 타면서 보고 내가 타면 저런 모습일까 하고서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했는데 절대 여러분들 하하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항상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필라테스도 재밌을 거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많이 탔지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 뒤에 브레이크 있어가지고 이야 타면 브레이크 되는 거 골프? 골프 골프 그 우리 고등학교에 골프장에 있었어 그래서 자세만 배우고 한 수업 두세 번 했나? 일어나자마자 제로콜라 먹는다 부럽지? 예 저도 제로콜라 있어요 그래 바퀴 달린 신발 그것도 있었지 바퀴 달린 신발 이야 바퀴 달린 신발도 재밌지 배구, 배구도 중학교 때 해봤어 그 배구 이렇게 해서 탁 치고 그러면 야 다 된 거야 니누 오빠 저 수영 잘함 그래요? 그러면 난 수영 못하니까 수영해서 여기 와요 수영 못하니까 수영해서 여기 와요 그 목동인가 가서 한번 타봤어요 근데 목동에서 타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탔던 거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잘 타 배드민턴 잘해 진짜 올라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수영하면 옷 젖어 감기 걸려 그냥 가만히 있어 좋아 이미는 무슨 종합체육이니 역도 역도 내가 무게는 못 져 근데 이제 운동을 좋아하지 펜싱은 안 해봤어 나 그거 봤는데 펜싱 뭐 받고 여기 이렇게 멍든 분 있잖아 인터뷰하러 갔다가 그래 땅에 붙어있으면 좀 잘해 달리기 잘하냐고 달리기는 내 전문이 아니야 검도도 배워보고 싶다 검도 주짓수도 배워보고 싶어 뭐야 무슨 투포한 해봤느냐 리노군 뭐야 이거 태릉에서 놓친 인재가 1인로였나 태릉에서 놓친 인재가 1인로였나 아니야 놓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거기는 한 분야로 정말 이렇게 높이 쌓으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고 나는 이렇게 좀 맛보기로 이제 시시코너 같은 느낌이지 나는 그쪽은 이제 뮤실랭 셰프들이라면 나는 이제 시시코너 같은 느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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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물이니까 포기 뭐야 여기 불이 왜 꺼져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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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치 정 안 돼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나 이따 혼자 못 잤단 말이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불 꺼져가지고 씨름 안 해봤지 나 씨름도 잘했어 왜냐면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씨름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씨름을 시켰다가 그리고 중학교 때 내가 씨름을 좀 이렇게 배워봤다가 삽바 잡는 법이라는 거 좀 배웠다가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운동부 친구가 있었어 운동부 친구랑 이제 체육 시간에 내가 씨름을 씨름을 이제 붓게 됐는데 내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빵! 하고 엎어버렸지 야 너 운동 꽤 잘하네 나 생각보다 다 잘해 어떡해? 나 생각보다 다 잘해 어떡해? 야 미치겠네 이거 아 너 물만 없으면 다 잘하네 물이랑 하나만 아니면 돼 나는 그러게 씨름은 나도 잊고 있었네 스키즈기가 잘나고 부를 건데 누구야 왜 이렇게 웃기냐 민우야 등 뒤에 저 사람 뭐냐고 그래 그래 뭐 있어? 축구 못하지 띔틀도 그치 띔틀도 꽤 했지 내가 그래 띔틀 좀 했고 프로운동 찍먹머라니 아 찍먹 아 그 소리야 이야 왜 이렇게 웃기냐 시시코너에 고기코너 같은 존재네 오 그거 아주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볼링도 내가 생각보다 잘 치진 않는데 운이 좋아 그때 방송에서 봤죠 여러분 유나가 커튼 열면 그래 그 밖에 사람들 많이 다니더라 멀리 뛰기는 좀 못해 왜냐면은 멀리 뛰기는 좀 공중에 떠 있어야 되잖아 내 공중에 떠 있는 거 못한다 그랬지 찬이가 부른다고 날 왜 불러 뭐 연락도 온 것도 없는데 뭐 방찬 나 뭐 연락도 온 것도 없는데 뭐 뭐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생각보다 잘하는 게 많구나 여러분들 덕분에 새로운 제주도를 다시 한번 짓고 있습니다 왜 버블로 날 부른다고? 난 찬이형 버블 구독 안 했어 졸려서 어지럽다고? 그러면 그러면 자야지 자 빨리 근데 일어날 시간인데 음 리노 3대 몇이니 저는 그렇게 무게를 막 치지 않아요 찬이 그냥 리노 찍찍 버블하소 뭐야 뭐야 고3 스테이 야무지게 학교 갈게요 안녕 그래 야무지게 잘 가서 공부 잘하고 오렴 복싱 리노가 잘해 현진이는 복싱 배워본 적이 없고 걔는 이제 옛날에 그 다른 거를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트 같은 거 잡는 걸 알아서 제 거 잡아주고 그랬는데 오 그 뭐야 저희 저희랑 같이 지금 다니시는 분 중에 이제 복싱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야 그 잠깐 살짝 배웠었거든요 여기 미국 가서 근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복싱 이렇게 살짝 좀 뭔가 배웠지 싹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복싱 처음 가면 주름기만 시킴 와 진짜 그래? 난 안 그랬는데 리노야 발레리노 어때? 너 리노잖아 아니야 괜찮아 당구 잘 치냐고 당구가 뭐예요 여러분 구기 종목이죠? 못해요 출렁기 출렁기 근데 뭔가 재밌지 않아? 그니까 출렁기 하면은 그 약간 볼살 많이 이렇게 좀 쪘었을 때 출렁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출렁기 할 때마다 이게 와 볼이 막 움직여 그래서 아 이거 더하면은 살 처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근데 되게 금방 빠지더라고 살이 줄렁기를 하니까 내가 또 줄렁기는 잘해 당구공도 공이지 어 피테스트를 시킨다고? 아 그거 좀 힘들지 훌라후프 훌라후프를 한 번에 몇 개 가능하냐고 나 나 근데 훌라후프 되게 좀 어 얍삽하게 돌려 줄렁기 하니까 자세 교정되고 엊그치 뭔가 되게 좋아 그거 리노 생생이 가능? 생생이 가능? 생생이 너무 가능이지 굴렁새 굴리기는? 그거 뇌시대 아닌데 오늘 본격 리노 뽐내기 자랑되냐 오늘 리노 뽐내기 자랑 쌍절공 가능 쌍절공 가능 쌍절공 가능 그냥 왜냐면 내가 옛날에 배웠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해서 목으로 돌리고 이렇게 허리로 돌리고 팔로 돌리고 했었다고 내가 나중에 기회되면 훌라후프하는 걸 보여주긴 할게요 굴렁새 최소 70년생 굴렁새 굴려봤다고? 그때 쌍절공 재밌었어 그때 왜냐면 그때 좀 말랑말랑한 걸로 처음에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진짜 쇠같이 생긴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좀 많이 아파가지고 팔꿈치도 좀 많이 멍들고 했었는데 괜찮아 저글링도 구기 종목으로 써주나요? 저글링 못해요 네 게이트볼 게이트볼 옛날에 할아버지랑 같이 갔다가 할아버지 하는 거 봤는데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 쌍절공 태권도 다닐 때 다 시켰어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쌍절공을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맨날 쌍절공 이렇게 돌리고 다녔다니까 집에서 쌍절공으로 대회에서 상 받았어 야 잘했다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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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치는 게 뭐예요? 골프 공이죠 구기 종목이에요 못해요? 자전거 두 손 떼고 타기 가능? 가능은 한데 위험해서 안 해요 겨울 스포츠 좋아 겨울 스포츠는 뭐가 있지? 겨울 스포츠? 겨울 스포츠 겨울 스포츠 뭐가 있어요? 낙법 잘하겠다 낙법 잘해 예사롭지 않은 민호 썰매 고양이처럼 탄다고요? 보드 챗바퀴 잘 다녀요? 챗바퀴? 챗바퀴 내가 왜 타? 보드 챗바퀴 보드 챗바퀴 보드 챗바퀴 보드 챗바퀴 스키 점프요? 요즘에 취미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골라 주면 안 돼요? 몹슬레이랑 스키 점프는 야 이거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승마 애기 때 해봤는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승마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루 자유시간 있었을 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카페 가 있었지 암벽등반은 좀 높아서 좀 그렇고 암벽등반 하면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점점 내 집중력이 약해져 안 돼 근데 요즘에 뭐야 암벽등반 같이 그냥 이런 데 박혀있고 해서 하는 스포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요즘 재밌어 보여 근데 난 진짜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메들리를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라인 가능 아 인라인 쉽지 등산 등산은 낮은 산만 가능 왜냐면 높은 산은 높아서 무서워 오늘 곽지해수욕장 간다 나 곽지 갔다 왔는데 아닌가? 곽지가 아니었나? 곽지해수욕장 그 밑에였나? 어쨌든 곽지 근처에 있는 그런 거였어 클라이밍은 온몸이 그냥 근육이어야 된다고 근데 그럴 거 같긴 해 진짜 이거 손가락으로 막 버티고 그러잖아 아 나 협재 갔었다 협재 오늘은 탈JLP 겸손 가출함 아니 겸손 가출한 게 아니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키 탈 때 겸손함을 잊지 말자 그랬죠 여러분 근데 내가 수영은 못하는데 스킨스쿠버 이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 물에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안전한 거 있잖아요 줄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고 하는 거 육교는 눈도 건널 수 있어?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처음 보는 육교는 뭔가 조금 힘든데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 육교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높고 뭔가 그 안전 그 뭐야 옆에 그 가림 그게 좀 낮은 곳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 데가 좀 그렇지 내가 리누 업고 육교 건널게 아니야 그건 내 발로 건널게 업해 있는 게 더 무서울 거 같아 이거 무슨 대화냐 나도 모르겠어 육교 그래 막 육교 흔들린다니까 육교는 리누야 번지점프 할 수 있어? 내가 그때 태어나서 한번 해보고 정말 다시는 안 할 거야 어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내 발로 육교 건너 아니 제 발로 육교 건넌다고 무슨 내 발로 육교 건너요 육교가 육교 좀 흔들리지 않아? 어디는? 막 좀 그 김포에 있는 그 육교도 흔들리던데 리누야 강원도 와 봤어? 강원도 가봤죠 강릉 동해 이렇게 가봤다 이 리누 못하는 거 1번 수영 2번 내 댓글 읽기 리누 자이로드롭 타봤어? 예 자이로드롭은 근데 또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얘가 뭔 소리를 하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자이로드롭은 또 재밌어 봐봐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시작하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이제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안전벨트 매고 내가 하는 게 뭐야 이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 봐 그리고 내가 거기 올라가 있어 그럼 내 발로 내려오나? 아니죠 거기 기구가 알아서 떨어져 주잖아 그래서 그냥 멀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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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가 오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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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고 이제 하는 거지 자이로드롭은 또 괜찮아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해 나는 그래 금방 끝나는 건 괜찮아 안전바도 있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안 무섭지 근데 안전성이 보장된다 해도 내 다리로 걸어다녀야 되면은 안 돼 안 돼 설득되는 게 킹받는다 설득되는 게 킹받는다 근데 바이킹은 얼굴 터질 거 같은데 바이킹은 또 그거는 좀 속이 안 좋아 내가 옛날에 바이킹을 연속으로 두 번 세 번 막 탔었는데 요즘에는 바이킹 솔직히 놀이공원 오면은 딱히 타고 싶지 않은 기구 중에 하나야 안정성과 강제성이 동관되어야 하는구나 약간 그래 나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치 그치 이해되지 이제 자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전바도 있고 기계가 해주고 금방 끝나고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저의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죠 맞아 번지점프 하려고 그 뛰는 용기가 필요한 그래 번지점프는 그래 내가 내 발로 해야 되잖아 나 나 뭔 느낌인지 알아 나는 고용폭증 있는데 놀이기구는 못하고 패러글라이딩은 패러글라이딩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잘하네 신기하네 번지점프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스카이다이빙은 버킷리스트야 근데 나도 그런 게 있다 번지점프는 나도 못하겠는데 스카이다이빙은 뭔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실감이 안 나거든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다가 아니 여기서 떨어진다고 아니야 너무 높이 올라와서 머리가 돌지 않는 거겠지 나는 그냥 겉쯤 올라가 있을 때 짚라인은 약간 그때 그 올라가서 그때 짚라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짚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 그럼 거기서 내려 근데 거기 엄청 높아 근데 거기서 내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이제 안전바들 이렇게 다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짚라인을 타기까지 그 그 아슬아슬한 그 앞에까지 제가 이렇게 제 다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서웠지 막상 타고 나서는 짚라인은 별로 무서운 게 없었어 맞아 짚라인 올라가는 게 제일 무서워 진짜 권람차가 진짜 무섭다는데 근데 권람차도 아 요수가 쓸 때 케이블카 그거 비슷 케이블카도 가만히 있는 거지 케이블카 어 괜찮았었어 막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잠깐 황현진 전화 왔네 왜 왜 어 어 어 나 V LIVE 중인데 인사할래? 어 안녕하시네요 어 그래서 용건이 뭐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그거를 살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 다를걸? 근데 그건 또 판매처마다 좀 다를 거야 아마 그럴 거 어 그냥 그 기름이 통째로 그냥 한 군데 있어? 그럼 뭔가 좀 잘못되긴 했다 그 손질을 안 했나보다 어 어 기름 그거 잘라서 먹어 어 그거 잘라서 먹어 잘라서 먹어 잘라서 어 어 어 스테이 안녕이래요 아 뭔 얘기냐면은 그 스테이크를 룸서비스로 시켰는데 그 기름이 굉장히 많고 먹을 게 살은 별로 없고 원래 그런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판매처마다 다르겠지만 어 고기가 이제 기름이 어떻게 붙어있는지에 또 다르거든요 이제 마블링이냐 아니면 이제 좀 그 맑지도 않은 기름 덩어리가 붙어있는 거냐 근데 들어봤더니 맑지도 않은 기름 덩이가 붙어있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굽기 전에 좀 이렇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시즈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 몰라 그럼 그런가 봐 스키지기 얘기가 아니고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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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서비스 스키지기 뭔데 아 너무 전문적이야 어 좀 이렇게 이해를 잘 지켜줘야 어 그치 여기 맞아 맞아 아 리바이 스테이크 리바이 스테이크 팍 스테이크 좀 썰어봤나 보네 제가 부위마다 스테이크를 제가 직접 만들어봤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알죠 되게 고기를 사는 곳에서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어디 부위가 좋냐 이러면서 이제 고기를 사온다고 리누야 옆에 과자 쟁여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뉴욕에서도 호텔에 과자를 준비해 주셨길래 아이고 그래도 예의상 먹어야 될까 하다가 진짜 과자가 손에 안 들어와 요즘에 요즘 수비드 안 하냐 아 오늘 온 곳은 저기 수비드 기계 있어 아니 수비드 기계 간신욕통 있어 그래서 이따가 하려고요 전화 현진이 현진이 아 누군지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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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비드를 하니까 나도 수비드 기계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맞아 그래서 저번에 뉴욕에 있을 때는 하니가 내 방에 있는 거 가져가고 그랬었어 근데 반신력이 사실 진짜 그 물 온도 유지되고 온도가 높으면 진짜 수비드야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랬잖아 수비드 기계 저기 간신욕통에 물 받아놓고 돌리면 진짜 그 수비드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나중에 스테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날이 오면은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수비드 기계를 돌리는 거야 두 개 정도 그러면은 진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엄청 익힐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 반신력 V앱은 좀 그렇고 좀 창피하잖아 아니 내가 방금 말한 건 진짜 찐 수비드 찐 수비드 찐 수비드 아니 거의 식당이지 이 정도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욕조로는 수비드 못 한대 진짜? 왜? 그 내 거 수비드 통에 통에 물 담고 하면은 수비드 기계 꽂아 놓으면은 이제 수비드 물을 열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시키는 거거든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오 스테이 밥 주는 거야? 그래 서로 먹고 살아야지 그래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래 여러분들 감전 당하면 어떡하냐고 감전 당할 거 걱정하면 수비드도 못하지 자자 뚜껑은 어찌 닫냐고 랩 그 뭐야 비닐 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오빠 머리가 벽 커튼색 같아 별로 비슷하긴 하네 감전까지 가고 해야 돼? 나 진짜 소름 돋을 뻔했어 방금 내가 방금 진짜 이제 이제 슬슬 가야겠다 했는데 진짜 그 얘기 하려고 딱 뭔가 느낌 낌새를 주자마자 가지마 가위각 재지마 뭐야? 가위각 재... 나 잡았어? 티 났어? 티 났구나 이리노 보다가 파워 지각 중 이리노야 둥둥이 잘 지내 둥둥이 잘 있지 동동이 동동이 나 이제 폰 내야 돼 학교라서 아 진짜 나도 이제 폰 내야 돼 호텔이라서 간다 안녕 후회 후회 후회